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주차난 해소를 위해 거주자 우선주차허가제 도입이 추진됩니다. 뉴욕주 상원은 올해 예산안에 메나탄 인접주거지역의 상습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월 최대 30달러에 달하는 거주자 우선주차허가증을 발급하는 방안을 포함시켰습니다. 다만 이번 제도는 전면 시행이 아니고 각 지역이 필요에 따라 시행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방안이 도입될 경우 연간 4억 달러의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주 상원은 수입금 전액을 모두 자금난을 겪고 있는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전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보관입니다. 한국 정부가 뉴저지 주정부와 추진하고 있는 운전면허 상호인정협정이 이르면 연내 성사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지난 2016년 한국과 펜실베니아주 운전면허 상호협정 체결 이후 뉴저지 주정부와 유사한 내용의 협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2019년 1월 뉴욕 총영사관은 뉴저지 차량국의 한국 운전면허증 소지자에게 뉴저지 주 운전면허 발급을 위한 필기와 실기시험을 면제해주고 뉴저지 주 운전면허증 소지자도 한국에서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협정서를 전달하는 등 본격적인 실무협의에 들어간 바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협상이 1년 넘게 중단됐다가 2021년 하반기에 어느 정도 협의를 이뤄냈으나 이후 전미자동차협회의 운전면허 상호협정 가이드라인이 개정되면서 협상이 길어졌다고 그간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총영사관은 지난 13일 김의환 총영사와 필머피 뉴저지 주지사 간 면담에서도 우리 측의 첫 번째 요청사항이 운전면허 상호인정 프로그램에 조속한 체결이었다며 머피 주지사도 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성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가장 큰 은행들이 부도위기에 빠진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에 긴급자금을 수혈하기로 했습니다. 미 대형은행 11곳은 16일 퍼스트 리퍼블릭에 총 300억 달러를 예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본사를 둔 퍼스트 리퍼블릭은 최근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 여파로 뱅크런 우려가 제기되면서 위기설에 휩싸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대형은행들이 퍼스트 리퍼블릭이 필요한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은 물론이며 자기 돈을 맡길 정도로 퍼스트 리퍼블릭을 신뢰한다는 상징적 의미도 가집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들이 납세자의 부담을 키우지 않으면서 은행 시스템을 안정화하기 위해 대형은행 간 조율에 긴밀히 관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 기독교 방송은 노아의 방주와 창조박물관 탐사 여행을 3월 7일부터 3월 9일까지 2박 3일의 일정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번 박물관 탐사 여행은 43명이 56인승 신형 관광버스를 이용했습니다. 문석진 목사는 장거리 버스 여행에서 지루하지 않도록 노아의 방주 견학에 필요한 사전 정보와 자료를 세밀하게 준비해 제공했다며 특히 영어로 표기되어 있는 모든 박물관 전시물들을 대부분 한글로 번역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인동산장로교회 안미자 권사는 실물 크기로 만든 노아의 방주에 과학적으로 전시한 전시물들을 보며 성경에 기록된 노아의 방주에 관한 이야기가 역사적 사실임을 확실히 믿을 수 있게 되었다며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창조를 자신있게 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1명의 교인과 함께 동행한 뉴욕 우리교회 조원태 단임 목사는 창조과학자들의 다양한 과학적 자료와 주장을 알기 쉽게 전달해주고 짜임새 있는 여행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한 문 목사님에게 감사한다고 전했습니다. 뉴욕 기독교 방송은 8월 말 2차 노아의 방주와 창조박물관 탐사 여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기독교 방송 CBSN 종합뉴스 지금까지 제자 김기훈, 진행의 이동훈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